썰플레아가 딱 40... 40... 40cm 다 이쁘긴 해. 이 정도가 이쁘지. 썰플레아도 지금 많고. 그 언제 온대요? 2천만원어치가 온다고 했대요. 이게 좀 저렴하겠네. 작은거 보니깐. 이게 색깔이 다 틀려 이상하게. 20... 20... 큰 애들. 80, 70정도 되네. 이게 70이구나 이게. 이게 비인하우스 안쪽 하려면 한 100만원 정도 들을거야. 이중으로 해달라는 거죠? 저게 안된다고? 근데 저게? 저게 에러가 생긴다. 그러니까 이중을 하되 전기를 갖다가 전기 열풍기를 쓰면은 에러날 일이 전혀 없다. 전기만 생활시켜주면은 열풍기를 더 큰거 갖다여도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잖아. 근데 대신 한달에 20만원씩 나와서 문제지. 이게...